밖에 나가 운동하실 때가 귀찮으실 때가 있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암워킹과 푸시업을 겸한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. 다리는 골반 날비만큼 넓힌 상태에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매트에 짚어서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아갈 거예요. 어깨 바로 아래에 손바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만들어주실 거예요.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꼬리뼈 살짝 말아서 복부에 긴장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려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 올라옵니다.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올게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이때 푸시업이 힘드신 분은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완전히 몸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. 다시 한 손 한 손 걸어서 몸 쪽으로 들어오시고요. 제자리 돌아옵니다.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해 주시고요.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한 손 한 손 걸어서 나아가서 주실 거예요. 어깨 바로 아래 손목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고 안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옵니다. 다시 둘 마시면서 다운 이따 어깨 빠지지 않게 내쉬면서 가슴에 힘 주고 위로 업 마지막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